음 하이 저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비밀이에요 저희 지금 뭐하고 있는지 비밀이야? 실제하는거야? 응 지금 3만명 우와 이거 진짜 빠르다 나도 얼마전에 했어 야 뭐야 시작한지 얼마전에 했다고? 없잖아 SM 계정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대본이 있어가지고 대본을 읽으면 돼가지고 아 대본을 읽으면 돼있어? 아 진짜 이렇게 한... 회사야? 응 태민이한테 인스타 라이브 걸어가지고 태민이도 인스타라 강압적으로 했네? 야 넌 또 뭐야? 앵글이 여러개가 필요하니까 아 앵글이 두개 다 하는거야 두개 다 하는거야 이거 뭐야? 할로윈 근데 이런거 할 때 SMA 하나 안 맡아도 돼 31일 내일입니다 할로윈은 내일이에요 어떻게 할로윈이야 어 얼굴 바꾸기 아니 라이브 보면서 초대하는 이게 영상통화 할 수 있어 둘이 영상통화 할 수 있어 걸어봐 세훈이한테 이걸 하면 영상통화는 거는거야 서로 여러분 여러분 내가 형님보다 더 잘하라 나 인스타 하진 않은건데 여러분 O O O H O O H 없는데? 둘이 친구 아니죠? 둘이 멤버 둘이 nations에 O O O H 뭐야? S E H 내가 팔로우를 안차보인 거야? 아 형 차단했다 내가 그럼 안됐어 카톡 차단한 것처럼? 어 차단했네 카톡도 다 차단했잖아 너네 난 번호가 없어요 Say hi 안녕 죄송해요 형도 잠깐 나오실래요? 인스타 라이브하고있는데 형 한번 와보실래요 성의의 관이라는 재현이 있어요 성의의 관재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의의 관이고 카메라 돌려 카메라 돌려 보정 보정 보정하는거? 네 보정이 아니잖아 얼굴이 있다 얼굴 세어봐 형이 아니야 형이 나 얼굴이 아닌가봐 아니 한명 아아아아아아 난 얼굴이 아닌가봐 얼굴 바꾸기온나? 해피할로윈 할로윈이야 오늘? 삼... 오늘이 할로윈이야? 31일? 31일? 진짜 맞죠? 이거 뭐야? 할로윈 근데 이런거 할때 sma 하락 안받아도 돼 31일 내일입니다 할로윈은 내일이에요 얼굴 바꾸기 초대자는 영상통화 할 수 있어 걸어봐 세훈이한테 영상통화를 거는거야 세훈이한테 초대해 형님보다 더 잘하라 나 인스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O O O H O O H 없는데? 둘이 친구 아니죠? 둘이 멤버 아니죠? 형 나 S E H U N 형 나 팔로우 안했어? 내가 팔로우를 안했어 아 형 차단했다 내가 그럼 안됐어 차단했네 카톡도 다 찾아다녔잖아 너네 난 번호가 없어요 천열 오빠 어디있네요 여기 옆에 있어요 전화 오네 해외에서 전화가 많이 오네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내 선글라스 새로 하나 뽑았어 간지 친구를 찾아보래 친구 어딨어? 뭐야? 그건 또 뭐야? 아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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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박수!